쇼리와 채팅해라 창고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? 이걸 얘네 둘이 같이 간다고? 너무 아까운데? 일 끝나면 바로 돌려보내자 얘는 메이스 에이 저놈의 레드탈론 어디야? 이거는 왜 이런 색깔이 나와? 안에 뭐 틀었나? 어디 가야 돼? 미칫 아니 이건 사실상 죽으러 가는 거잖아 부셔야 되는데 저거 어차피 심지어 샷건이 없네 샷건 쉘이 34개나 있는데 수류탄 챙겨봐 야 쇼리야 일로와봐 하.. 쇼리 총 들려보내야되나? 잠깐만 얘네 탄약 없어도 총 쏘지 않아요? 동료는? 근데 첨부터 그러면은 총 쏴서 어그로 다 끌어버리니까 나중에 주는게 낫겠지 나중에 주는게 낫겠지 아 진짜요? 그래도 50%나 되네 그래도 50%나 되네 아 진짜 아 진짜? 그럼 따발총보다 그게 나아요? 근데 내가 50% 구경이 없잖아 아까 그거는 그냥 7탄총 아니야? 아 진짜 파워가 센 총이 좋아 따발총보다? 오케이 하긴 따발총을 대가리에다 타다다다닥 꽂으면 모를까 다리나 몸통에다가 계속 쏘고 자빠져있으면 아무 의미 없긴 하지 저거 뭐 머리통같은데다가 쏴줘야지 어 이건 59개형이 아니네 70클래식 그냥 7탄인데? 근데 이것도 세긴 세잖아 파워가 센 총이 좋다 그럼 너다 가자 가서 이거 퀘스트도 하고 역병 심장도 터뜨려 버리고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암튼 보호 셜리 옆에 타 너 왜 거기 타냐? 하여간 힙스터야 쟤 옷을 닌자옷 입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 조심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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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봤다 오.. 오직 구경이 짱이긴 하네 진짜 오직 구경이 약간 바렛 같은 쪽인가 봐 칠탄버가 한방에 그냥 주님 곁으로 헤에에에에에에에 아씨 어떻게 하냐 아, 저기를 지나가자 심정만 안 건드리면 못하지만 대물절이 좀 개재밋겠네 나도 봤어 텐필드 저기로는... 저기로... 이곳은... 여기가 좀 더 좋아할까요? 네, 이곳은... 네, 이곳은... 아, 이곳은... 네, 이곳은... 다행히 이곳이에요 뭐야? 야 쟤 저래? 미친건가? 괜찮아? 미친 반피 이상 빠졌어 아 반피 이상은 아니고 피 한 60% 남은 것 같은데 왜 동행을 안하는데? 쟤 뭐하냐? 미친 미친 셜리야 너 뭐해 미안한데? 미친 아 애초에 이게 퀘스트가 이따위인거야? 아 이거 봐 봐 예이 너무 많아 마지막 오케이 미친 저건 또 뭐야 어우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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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던지면? 오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미안한데 너 아 따라오나? 아 재밌겠다 불이 없었어 미친 저기 스크리머도 있네 아 나 진짜 뭐하냐? 사실 저 가드레일을 넘나드는게 너무 재밌었던거 아니까? 우리 친구 나 총 집어넣었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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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적당히 돌아다녀 이 똘갱이들아 아 아니 나 이제 저거 하러 가야되는데 왜 뭐야 내 총 여기 있었잖아 이런 야 인젠토리 야 인젠토리 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? 바보도 아니고? 아 아 아 차 진짜 끌고 왔어야 됐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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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설페 쌈 살사 쏟아 아 준비를 몇 마리상 잡아서 뭐 이게 생LING Berks 없어애 아 아잇 셜리야 뭐야 석궁으로 50마리 잡기 퀘스.. 아니 도전 과제가 이제 다 졌다고? 왜? 1회차 때 내가 석궁을 그만큼 안썼다고? 신기하네 여기 다 뒤졌네? 가자 탔니? 이ifer 흘러내면 gan 수, 승 수, 수, 승 승 승 승 승 승 하아.. 솔직히 자신 없는데 가자 아 뭔 호디야 또 아 뭔 호디야 또 존좌생? 뭔데? 미스터리 떴네 그러고 보니까 아 아 아 아 여기있다 야 쇼리 밟떠! 여기있다 젠장 아까 부항할 때 솔직히 그때라도 딜을 더 넣어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안 떨어지고 더 폈는데 작살났네 와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잡았니? 아 진짜요? 후진으로 가면 그래요? 헐 몰랐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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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여기 나중에 다시 오는 걸로 지금 심장 떨려서 안 되겠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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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양이에요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잘 어? 야 기름 없다? 얘네네 가다가 이거 좀 밀어라 자 퍼지갔어 아 300메단만 넘으면 끝나는디? 살살 밟어 살살 차 덜 덜 덜 소리 나지 야 너무 무서워 야 마지막 남은 한방울까지 닿았어 와 여기서 퍼진다고? 차가 여기서 퍼져? 간다 아 뭐하니? 이렇게 해서 기름 타올 범위에서 일단은 지금 건축 자재가 이미 꽉 차버렸기 때문에 뭘 하면 안될거 같고 아니 바로하면 안될거 같고 이렇게 하고 꺼내기에서 건축 자재 꺼내고 이거를 셀리한테 하나 넣고 하나 더 꺼내고 하나 더 꺼내고 갑이 죽었으면 방금 게임 끌뻔 했다 살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살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어차피 우리집이야 우리만 주차해 아 얘 장비를 안하고 있었구나 아 얘 장비를 넘겨주기만 하고 저걸 안했구나 바보처럼 특수부대 AW 향상된 소음기 개꿀인데 이것도 실탄스네 근데 아까 거기를 다시 가야되거든요? 물론 얘는 가비는 절대 가면 안되고 가비 너는 가서 좀 쉬자 가비 죽을라 그래 아 근데 너무 빡셌다 진짜 일단 콜트레인으로 바꾸자 너는 그냥 쓰러지 않아 제가 더욱더 펑셔를 얻는걸 가비야 괜찮아? 아이고 아이고 저놈의 호드 쉐키들 지금 밀어버렸다 이거 정말 여기 여기 특별한 건가 나아 아 저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진짜 아 저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진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미친 호드가 2무리가 됐다고? 이거 뭐 어디로 게임하는거 아니야? 이건 쉣! 이곳에서 이곳에서 거둑 저렴한 빌딩 아, 내 뇌어! 아우! 아, 내 뇌어! 야 너만 남았거든? 야 너랑 솔직히 호드가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씨 남의 집 앞에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냐? 너희 좀 그래 쟤는 또 왜 꼬깔콘을 쓰고 자빠져 있어 에? 에? 뭐하냐 나? 나 못 맞추겠는데 얘? 저 친구는 팔이 아직 없어졌네? 확 다리도 없애줄까 돌격이요 돌격이요 야 너 보이지도 안다 어떻게 보냐 어? 어? 발차기 안 막혀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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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네 니가 먼저 둥글게 둥글게 그만뒀다잉 내 볼트 죽음 쟣 자아 으음 맞어 여길 가야된 어? 어? 요기 역병은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네...뭐야? 저놈의 렌치 터너는 아까도 그렇고 왜 자꾸 저래? 올거야? 일단은 미스터리 상인한테 안테나를 사라고 하셨는데 그래야 전초기지 저거 늘어난다고 개꿀이란 말이죠? 합치료? 꼭 사러 가야되는데? 짐가자 더 늦기 전에 하... 있을 확률이 높다 있음 좋겠다 스킬 초기화책? 아... 그런것도 괜찮겠다 얘기만 들어도 달아 너무 달아 모듈이 이쪽인가? 공예품? 맞네 맞네 음... 가자 설마 죽겠어 또 팔거요? 우리가 팔게 있나 지금? 사치품 사치품 팔까요? 이거 언제 MBC들이 나한테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? 갔다 팔까? 그치? 이거 파는게 낫겠지? 뭐... 뭐... 그 와중에... 갑자기 푸켓 그린아우스야 하면 안된다는데 씨벌리 말 들어 아 씨벌리랜다 셜리 말 들어 영향력을 제일 많이 줘 개꿀인데요? 너무 달달한데? 아 씨... 아 씨... 가비 미안하다 가비야 돈이 많아서 어... 오케이 그러면은 커피 감사합니다.